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홀몸 어르신 1대1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 125분이 자원봉사자들과 1대1 결연을 맺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같은 날 평창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어르신 경로잔치를 열고 사회적 차원의 효행을 실천했습니다. 제51회 희망으로 한걸음 나눈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직단 운동장에서 시작해 황학정 인왕산길을 거쳐 단군성전으로 이어지는 이번 걷기 대회에 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참가한 구민이 1km당 100원을 기부하는 사랑의 걷기 행사와 제6회 종로금인 알뜰 도서교환전 등 이웃 간의 희망을 나누는 부대 행사들이 함께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고고 종로문화 페스티벌 2012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종로구 전역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인사동 전통문화축제, 유기전체험축제,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대학로 소극장 디페스타축제 등 종로의 전통문화 특상을 살린 4개의 대표축제와 삼촌로문화축제, 남한의 종로여행기 작품전시회, 종로전국활속이대회, 종로다문화어울림 한마당축제, 별에는밤음악회 등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또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 시식행사 및 다채로운 무대행사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2일 제16회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젊은 세대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30여개 팀이 참여해 서로 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단결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이웃마을과 우수마을 공동체를 탐방하는 마을을 배우는 마실라들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선착순 100명을 모집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중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곳을 선정해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단체는 종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 중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교육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발화하기 시간입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을 가리키는 부사 안절부절 이를 동사로 표현할 때 안절부절 하다와 안절부절 못하다 중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는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 있는데요. 칠칠치 못하다, 얼토당토 안타, 변변치 안타 등이 그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우리말 발화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상쾌한 날씨에 가족들과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로구는 종로의 특색을 살린 대표 축제 고고문화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다양한 거리 공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임 콘테스트와 발레 공연, 프랑스 인형극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